레이저 오디오 믹서는 작은 소음을 제거하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. 노이즈 게이트는 마이너스 60dB부터 0dB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테스트에 활용한 마이크는 MXL950입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는 노이즈 게이트를 끈 상태입니다. 현재는 노이즈 게이트를 끈 상태입니다. 현재는 노이즈 게이트를 마이너스 20dB로 설정한 상태입니다. 지금은 노이즈 게이트를 마이너스 20dB로 설정한 상태입니다. 시청자로서 Rider를 Terminar assistance